네 여기는 공사 현장 컨테이너 안입니다. 여기 이렇게 불 끄고 키는 스위치가 있구요. 여기 뭐 사고를 예방하자는 그런 코스터가 있고 여기 여러 자재들이 놓여 있습니다. 전선, 나무 같은 거 자르는 거 여기 뭐 수평 맞추는거, 징크, 종이컵, 아주 여러 자재들이 있구요. 여기 화장실에 붙인 방수 테이프 여기는 벽에다 붙인 얇은 한 5mm 정도 단열재 여기 여러 또 공구들 여기 뭐 도면이라든지 여기 뭐 드릴, 드릴 공구 여기 뭐 석재 이거 샘플 저는 이걸로 1층 벽돌, 1층 외장을 한 거 같아요. 이거는 이제 1층에 바닥에 아마 들어갈 거고 저기 안전모도 있고 여기 전기 콘센트도 있고 뭐 쓰레기통도 있고 지금 날씨가 추워서 이거는 제가 집에서 그냥 갖고 온 겁니다. 네, 따뜻하네요. 그리고 여기 먹줄 먹줄 튕기는 거 이렇게 쭉 선 긋는 거죠. 뭐 나무나 아니면 콘크리트 쪽에 선 긋는 거 저거는 타카, 타카총 타카, 타카총 여기 뭐 생수도 있고 정수기도 있고 제가 Cro cinnamon 너네네 한글자막 by 한효정